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건가? 이렇게? 일단 유아인 좀 치울게요. 유아인 이렇게 일단 됐나? 얘들아 정말 우리 철빵님들, 비글즈 팬 여러분들 우리 금단원 팬님들 감사합니다. 머리가 정말 좋네. 여기다 랩을 씌우라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는군요. 아 좀 뜯어놔라니까 뭐하는거야 지금 아 이거 더러운데 이거 하라는거 아니야? 아 진짜 뭐 날 뭘로 먹어? 아 좀 잡아봐야죠. 이거 닦은거야. 구라치지마요. 빨리 잡아줘 빨리 아이씨 아이씨 자 잡아줘. 해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더럽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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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식은 아니죠? 아이씨 김치남인가 진짜? 삼겹삼 3인분이면 되잖아 3인분 아이씨 밥도 딱 두개 사러왔네. 동생 안 먹어도 되지? 주세요. 예? 밥 두개밖에 없어. 나눠 먹어 둘이. 박쳐. 먹을거야. 삼겹삼 3살 맛있겠네. 유아인 어디갔어? 내 우상 유아인 치워요. 바보거리 된다니까. 유아인 딱 여기다가 해줘야지. 우리 아인이요. 내가 10분 뒤에 저렇게 될텐데. 박쳐. 어이가 없네. 손 줘봐. 아 이런거 하지마. 오케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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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렇지. 암내 존나 나는데. 그렇지. 어우. 아아아이. 어 좋았어. 너무 싫어. 어어우. 연질보호 잘하네. 어어우. 서비스로 여기도 해줘. 여기도 해줘봐. 빨래. 아이씨. 야 이거 좀 너무해. 밥 먹잖아. 이거 좀 해줘 봐봐. 아. 너무하네. 서비스로 해 봐. 하지마. 하지마. 어우 좋아. 그렇지. 해줘봐봐. 진짜. 내가 해야 되냐 진짜. 닦아줘 봐. 아. 고기기 원하는데. 닦아줬잖아. 아 나 진짜 너무하네. 닦아줬잖아. 아 나 진짜 너무하네. 뭐래? 내가 뜨더라고? 저번에 내가 다 했잖아. 요번에 좀 한 번 해 주마 형. 오늘만. 그렇지. 오늘 또 와줬는데 그렇지. 혹시 근데 외질머리 우리가 찾아가면 안됩니까? 찾아가면 외질머리가 가능합니까? 저번에도 온나 했는데 안왔지. 아 나 진작 갈게. 왜 거짓말 했어요. 진작 간다. 언제 갈까 여러분들. 외질 데리고 한 번 금강좌가 가야겠다. 뭐 어벤져스? 이러면 참 젖같이 거짓말. 니가 지웠어? 우리 아빠가 지웠다 이 새끼야. 우리 아빠 만난적 있지. 죄송합니다. 아빠 만난적 있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악하지마 이 새끼야. 뭔 아버지가 어벤져스를 알아. 알아. 나루토도 알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아 야 뭐하고 이 새끼야. 아 끝까지. 아 죄송합니다. 아 불었을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어? 아 나 여기 못 앉겠어 여기. 마이크때문에 불안해. 아 그럼 내가 이쪽으로 앉을게 그러면. 자. 아이고. 이거 가입 좀 없나? 아 저기 저기. 아 미용 가위로 자르지 마. 미용 가위로 이거 자를라고 합니까. 아 미용 가위로 50만 5만원? 아 이건 65만원이야. 그 신화야 저거? 아 줘봐. 아 복개냉 암마. 아 육신. 아 줘봐. 아 그게 아니라. 65만원이라고? 아 줘봐. 아 진짜라고. 아 뭐야 뭐. 과연 뭐 다이아몬드 바뀌었어? 네. 줘봐. 아 진짜 줘봐. 이게 65만원이야? 응 진짜. 이거 진짜 실화야? 네. 아 이거 실화냐고. 아 진짜 일제에요 일제. 이거 일제야? 네. 아 부술라그랬는데. 동생이 자꾸. 1울아. 건드리지 마 Psalm. 솔직히 스타라 하다가 마우스 뺏으면 그거 좋아요 안좋아요? 내가 진짜 부술라 그랬어. 근데 동생이 진짜. 어 형제조를 잘하네. 진짜. 아 근데 이거 왜이러냐? 아 씨. 빨리 좀 나 같이 해볼건데 이거. 동생 뭐 안먹어도 되요? 밥 빨리 보여 밥 근데 진짜 두개밖에 없어 두개 나눠먹어 아이씨 나는 1인 1밥이야 야 쓰레기통 여기가 쓰레기통이야 자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된장소 좀 따고 아 여러분들 제꺼는 못드려요 나 진짜 밥 아 나 이 양반이 진짜 아 나 이 양반이 진짜 뭐 나 씨바 뭐 난 입도 아니야? 아 사줄게 얼마면 돼 이거 얼마야 아 내일 며칠 데리고 갈테니까 내일 밥 사줘 미용실에서 짜장면 먹고싶어 처먹어 사줄게 오케이 그러면 인정한다 오케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내꺼 좀 따줘요 야 나 이 새끼야 맞은다며이 왜 자꾸 환하게 말 먹어 말 먹어 말 먹어 미성해서 진짜야 미용실에서도 이래요? 아! 아 이거 괜찮아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어 저 불러줬어 조심해 젓가락 한개 더 있어 아 존나 더러 침 튀긴 것 봐 더러워 맛있긴 하네요 음 아 팝핑 줘봐 여기다가 원래 미용실에서 뭐 시켜먹어요? 나가서 먹어 나가서 먹는다고? 네 나는 돈은 덜 벌어도 잘 먹자 아주 그냥 살판 났구만 어? 그 무슨 뭐라 그래 헝거리 정신이 없어 헝거리 정신이 구라가 아니라 작년에 오픈하고 3개월 동안 돈이 없어서 순댓국만 먹고 살았어요 5천원짜리 싫합니까?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진지하게 아이씨 아이씨 주워 먹어 주워 먹어 이 새끼야 아 또뜨리고 있어 내가 주워 먹을게 하이 나 진짜 먹어 펜에 사준 삼겹살을 버립니까? 또 챙기는 차 고자쩡 아 나 이 양반들이 진짜 아 백개 나있다 나잇다 아아 백개 감사드립니다 백정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인물도 번지르래 솔직히 여친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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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퍽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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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오진다 나는 국물이 진짜 맛있어 응 너같은 타고업이지? 더운 거 같아 난 곶장치라서 그냥 입에서 못 걸어요 그런 사람들 요소는 어때?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 많이 들어봤는데 존나 이뻐 아프리카 여캠 탑3 안에 뜨는 메모야 진짜 존나 이뻐 눈 크지 코 크지 시바 여기 크지 어? 존나게 쩔어 내가 들은 건데 크리스마스 때 여캠들의 반이 사라졌대 사실이에요 아아 그런 말을 왜 해요 요캠들 요캠들 팬 팬 밖에 없어 아니 뭐 나가서 놀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서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안 보네요 어이없네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응 맛있다 이거 진짜 한가루 다 존나게 잘 지켰다 누가 지켰어 이거 에이 근데 어떤 팬에서 준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에이 뭐 쿵떡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에이 이 새끼 막말로 아다야 뭐 밥 먹는데 밥에 집중합시다 아 네 야 진짜 존나 맛있다 해먹어 아이씨 아이씨 포끗김치야 개맛있어 어 뭐야 존나 맛있어 진짜 레알 머리 시간 머리 시간 왜왜왜 괜찮아 왜 왜 더 녹아 응 아 이미 마음 났어 약이 다 짜라도 바로 녹는다니까 탈생물은 이거 먹고 천천히 해도 돼 내 머리 아니야 그리고 난 아까 분명히 부위를 줬어요 나는 아 남들이 같이 먹는건데 왜 혼자 먹는 것처럼 더럽게 먹어요 아 먹어볼래 개맛있어 아 진짜 더 녹아 응 이미 녹았어 끝났어 이미 수명을 다 한거야 아이 시발 아 더러 나 진짜 한 귀도 안 먹었다 이 셰프야 니가 왠지 맞나봐 이 셰프야 오늘 죽기야 이 셰프야 웃겼다 웃겼다 이거 더 드세요 이 셰프야 미안하다 나무 것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야 아 내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왜 지금 두 번 너 지금 네 번째야 세 번째야 어 근데 다 비했어 반호석도 싫어하여 이거 이 형은데 어 반호석도 이 형은데 어 진짜 보여줘봐 진짜 보여줘봐 진짜 보여줘봐 진짜 보여줘봐 지금 아 다 먹었다 우리 다 같이 다 먹었으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이 셰프야 형님께 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으로 네 나는 식구땅 한 대 필 테니까 어 물 어딨어요 물 물? 네 물 여기 물 먹어 나 못 먹어 물 먹어 네 물 먹어 닥쳐 이거 치워야돼 이새끼가 안 치우면은 이거 하루쟁을 둔다고 이거 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안 치운다고 이거 철구형님 이거 안 치워요 아 내가 여기 와서 진짜 이 시간에 아 아 아 존나 더러워 어프라고? 아 어프면 안 될 것 같아 없는 건 에바인 것 같아 왜냐면은 요즘 생각보다 좀 많이 더러워요 땅바닥이 굉장히 더러워요 지금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담배에 꼼쳐요 치매 음식물 계속 지침하는 이유가 공기가 존나 쓰레기예요 지금 이게 아 촉촉해 진짜 더러워 없는 건 아니야 엎으면 안 돼 엎으면 에바야 아 힘들어 아 더러워 아 아 이 새끼도 아까 뱉어가지고 뿜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프라고? 아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100조 감사합니다 어딨어 아 아 아 아 우리 모토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철구 업 추천과 집착 부탁드립니다 왜 거 빨리 올라가 에 어프라고? 이 새끼 언제 오냐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어프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파가 지금 많이 썰려 있어요 버섯이랑 이거는 어프면은 냄새X 다일 것 같아 죄송해요 이거는 진짜 안할게요 죄송합니다 에 에바야 에바 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도가 지나치는 정도지 인정? 아 철구 형님 100점 썼단 말이야 모토님이 100점 감사합니다 나잇다 야 중간 준비 중간 준비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 없어 빨리 한번 봐야 돼 우리 어? 지금 샴푸하는데? 어? 철구님! 불붙이면 안돼! X됐다 X됐다 레알 물을 묻혔어요 레알? 물 안 묻혔어 물 묻히기 직전이었어 물 묻히면 안돼? 피가 나 아냐? 아 피 아니지 잠깐만 에반데? 잠깐만 X됐다 이거 머리 망치는 순간 내가 네 인생 망쳐줄게 네 그랬잖아 머리 다 녹았다고 다 녹은거야 지금 이거 예? 아 X발 시발 대머리 같냐 지금?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보고 아 녹은거 아닌데? 녹았다니까 몇번 말해 예? 머리 짜놨지 머리카락 머리 감고 와요 이제 헹구고 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이 새X야 헹구고 와요 빨리 하아 넌 녹았으면 보자 진짜 머리 녹았다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미용하시는 분들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탈색한 모발에 PH 13.5짜리 볼륨 매직젤을 투여했는데 닿자마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죠? 저 사람은 그걸 하겠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존나 그 꿀이 말렸는데 아주 끝까지 하겠다고 난리인거야 어? 아 진짜 말을 안 어? 아 그 스타 존나 보다 이 새끼 내가 봤어 나대지 마세요 긴유다한테 존나 진새끼가 말이 많죠? 머리카락 빠진다고 대답할 가치도 없어 어? 머리 녹았어 빨리 와 머리 아 맞다! 미끄러운거 없을때까지 헹궈야되요 나 말했다 저기 화장실 갔다올께요 잠깐만요 아 차가워 엄마야 니가 빨리 해봐 내가 대세요 아 좀더 차가워 어쩔수 없어 하나 둘 셋 빨리 대가돼 빨리 대가돼 아 좀더 차가워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빨리 대세요 뜨거우면 안나와 아 아 나 죽을거같아 나 죽을거같아 나 죽을거같아 아 좀더 웃겨 아 보여줄까 이거 어떻게 보여줄수있나 이거 아 좀더 웃기네 진짜 아 빨리 헹궈줘 빨리 더 헹궈줘야돼 아 미끄럽다고 그러고있어 이놈아 이 새끼야 빨리 빨리 머리 헹궈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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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이 왜 안나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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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 새끼야 빨리 시간좋아 가만있어 빨리 아 좀더 차가워 다 됐어 다 됐어 아 다 됐어 아 미끄럽잖아 여기 왜 아 미끄러우면 안되단 말이야 진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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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샤워도 시켜 그냥 이완하는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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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왔다 코 프러 diesel 흔 아몏 어휴 시 아휴 어휴 어흥 어우 그렇지 어우 이게 좀 녹는다 40 어우 리스 어우 어우 리스 어우 리스 오오! 오 오오! western 좀 더 해야 되는거 아냐? 중화도 안했어야 돼 아! 뭐 맘 안내 진짜 한마디만 더 mau게 차갑cus 한번 더 해야 돼 AH excuses 미용 허가 사람들에게 중화도 뿌리도 했어야 돼 여기다 mser이야 이 새끼야 위용사를 찾 privilege 머리야 누가 해 내가 하지 그럼 내말 들어야지 탁 치고 가만히 있어. 아저씨, 그거 알아요? 맷돌 손잡이... 아, 빨리. 멘트 바뀌었지? 아, 치찬아 너가 해. 아, 치찬아 너가 해. 아, 치찬아. 아, 치찬아 너가 해. 아, 치찬아. 장난하나, 치찬아. 어, 어떻게 해. 어, 오케이. 아, 이렇게 해야지! 눌러야지! 그렇지, 나 없을 때 어떻게 해야돼? 내가 없을 때 해야될 거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흔들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아니 머리는 가만히 있고 왜 손을 흘리기라고 자 머리 흔들리면서 손만 내릴게요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천린이 예뻐요 천린의 추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야 중화제 중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 굳히려고 풀리지 말라고 뭐가 마음이야 지금 괜찮구만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해본적 있어요? 그딴거 아네 난 바람의 나라야 이거 한 방어로 올라간다고 머리 진짜 이쁜데? 여기 탔잖아 지금 뭘 타야 닥쳐 가만히 있어 이게 중화제입니까? 응 아 가만히 있어 야 사살좀해라 눈에 들어가잖아 눈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빨리 그냥 뿌려와봐 이렇게? 자고자고 아끼지 말고 어? 많이 많이 아씨 뭐하는거 아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머리 이뻐 아 가만히 있어 진짜 중요해 이번거 되게 중요해 진짜 어 어 흐른다 흐른다 막았잖아 이 새끼야 그치? 잘 막았어 어 흐른다 흐른다 또 그것도 잡았다고 계속 흐른다고 하죠 흐른다 막아라 빨리 막아라 저거 막아라 이거 아이씨 마이크 흔들지 말고 그래 그래 덥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덥냐 아 좀 더 발라봐라 저거 좀 아껴서 뭐 재탁할라고? 아 뭘 아껴 아껴게 해서 얼마 안해 아이씨 말도 뿌렸어 지금 좋아 좋아 아 아 아 아 와 5만명 초돌았다 5만명 많은거에요? 원래 철군이 클라스 이정도 안되? 아 금강 금강 제왕과 연왕과 무식인가 클라스 질이네 그렇지 곁으로 한번 닦고 이쪽도 한번 닦아봐라 이쪽은 왜 자꾸 안 닦아 그렇지 터레킹좀 닦아봐 그렇지 쓰싹 쓰싹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크응 아 나 아 다 했어? 5분 오케이 5분 움직이면 안돼요 움직이면 안돼요 나 앞머리를 유아인처럼 딱 해줘와봐 아 그건 안돼 왜 이게 한계야 이게 누르는게 한계야 머리 녹았잖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녹았는데 이정도 잘 나온거야 진짜 구라가 아니라 어? 녹은거에요 지금 이게 녹은거야? 그럼 이게 더이상 안녹지 이게 녹은거지 이게 녹은거지 잠깐만 잠깐만 더 눌러야겠어 잠깐만 아 살벌하게 잘생겼네 진짜 못났다 표정지으면 안돼 왜냐 앞머리를 눌려야 되기 때문에 살벌하게 잘생겼네 내 안에 너 있다 아 최구님 추천이나 지가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100개 터졌어요 모토님이 쐈습니다 뭐 100개 가지고 그래 빨리 리액션 해야지 100개 쐈는데 오케이 리액션 고맙습니다 됐지? 호신 밀었네 아 좋다 아 진짜 와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좀 이제 키만 15cm만 컸으면 바로 모델하는데 인정? 크흠 크흠 이거 뭔가 모델핏인데 키 몇이에요? 자네보단 커 와 닥터마트 안에다가 깔창 오지게 넣었나보네 어? 아 15cm만 어? 딱 컸으면 됐는데 아 왜 폭동이러는 겁니까? 아 왜왜왜왜왜요 모델이라도 폭동이러는거 아니야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니까 폭동이라고 모텔 모텔 모텔이라고 전정해주세요 모텔 모텔 가고싶다 흐흥 하악 모텔갈래요? 아 아 죄송합니다 흐Q 흐 web 흐흨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왜 왜이렇게 오래걸려 원래는 이렇게 오래걸려 다운펌이 나 또 빨리하고싶은데 자고 오래걸리는거 어떻게해요 이게 기술이 안좋은거야냐 당신 폼은 무슨 폼인데? 폼 아니에요 뭐 거짓머리야? 네 무슨 거짓머리라고 해요? 쥐머리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남머리를 해주고 있네 뽀뽀뽀 333개 감사합니다 333개 아이 감사드립니다 333개 33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제대로 하는 사람이지 오바야 잘해 잘못했어 잘해 아 진짜 방송해봐 아이씨 발뽑지마라 오바야 오바 아이씨 나 말라있다 나 칼 보며 죽어 엄마 엄마 칼 보며 죽는다고 나 뭐야 칼 보며 죽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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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더 기분 나빠 쥐가 더 기분 나쁜척 하네 앉아봐 이제 꼭지를 가립시다 앉아봐 아 이거 좀 가립겠다 여러분 욕렬해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존나 더러워 더러워 죽겠네 니 때문에 개라고 소문나면 니 책임이다 차라리 똥을 먹는게 낫지 여러분 저는 격리 좋아해요 격리 인정? 갓격리 인정? 격리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격리 존나 이뻐요 근데 인정해? 일단 격리보다는 유인나 왜냐 내가 이동욱이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깨비 팬 여러분들 지금 실수했네요 머리가 빨리 깎고 와요 헹구고 가야돼 빨리 가 아 아 드디어 이제 완성작이 되는건가 자 자 자 여보세요 이거 왜 입어요 졌는데 왜 입은거야 무슨 생각을 입은거야 여러분 저 일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아 아 아 좋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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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철구를 할 수 있어 철구를 할 수 있어 철구를 뭐다? 아프리카 대통령이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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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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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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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기iliyor 하기 날 report 아 어우 아 아 힘들다 아 아 올해는 휴지가 없어 진짜 없어 장난치는게 아니라 휴지는 왜 지금 없습니다 수건이 형 했어 아! 수건 아니야?! 착각했네 에바야 머리가 왜 이래? 안되겠다 그거 아까 쓰던거잖아 바박에 음식물이 막 튀어나오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이 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우 더러워 촉촉해 아 피 이상해 진짜 네 지랄하지마 이 새끼야 맡아봐 냄새 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였어? 아 진짜 시발 여러분들 진짜 오늘부터 1일 2차 하고 갈게요 충격 먹었습니다 시발 내꺼였네 한번 올리자 좀 드디어 완성자 아 이거 닮아봄 좀 만들어줘 저거같이 뭘 똑같잖아 솔직히 지금 아니 유아이는 좀 더 뒤로 가있잖아 이렇게 귀엽게 여기 그 뭐야 헤어라인 이쪽에 있는걸 어떻게 하라고 더 깎아가면은 헤어라인은 뭔데 아니 앞머리 선이 지금 자네는 이게 맥시멈이라고 이쪽이 이걸 더 하라고 이게 예뻐 지금 귀엽고 귀엽게 하자메 더 올린 바보 같다고 아 나 개좋간데 넌 이거나 먹어라 시발 아 앞에 앉아 빨리 아 시발 솔직히 똑같다 안 똑같아 머리 앞에 와봐 아 고개 똑같이 해봐 표정 짓고 해봐 빨리 노래 틀고 컷 컷 컷 컷 한번 해야겠다 이거 어 이거 막 잠깐만 잠깐만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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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할 때 아 빨리 앞에 와봐 컷 할 때 컷 할 때 가까이 보니까 머리 컷 할 거 보이네 컷 할 때 뭐 컷 퍼도 버려야 돼 시발 이거 컷 퍼를 버려야 돼 이거 팔아라. 내일 바로 상한다. 중국 나라의 천우가 쓰던... 이거 뭐라 불러요? 진짜 중요해 진짜. 진짜 예쁘게 해줄 거니까. 가만있어요. 마이크. 고게 힘주고. 잘 어울린다고 그랬지. 똑같이 해줄게. 가만있어봐. 그래 헤어라이 너무 나야. 앞머리 좀 둥글게 했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해줄게. 그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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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살좀 여드름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앞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아 콧대가루 존나파네 앞에서 어 좋다 그렇지 살짝 숙여 보고 그렇지 됐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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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면 큰일나요 지금 뭐야 존나 여기 봐봐 두상에 봐봐 여기 튀어나와 있지 뼈가 이게 뼈라고 이게 지금 뼈라고 이게 뼈를 깎을 순 없어요 이게 한 개야 진짜 퍼트로서는 어떻게 뼈를 깎을 순 없잖아 그치 그리고 뭐야 헤어랑 다시 한번 탈게요 한쪽에 튀어나와 있어갖고 미는게 좀 좋을 것 같아 아 정말 귀엽다 아 닥치 뭐 아 집중해 집중해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가 좀 길다고 가만히 있어봐 맞춰준다고 했잖아 내가 유아인 빨리 봐봐요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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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약간 오케이 이게 됐네 됐네 여러분 하나만 말해볼게 이 사람이 두상이 머리에 파여있어 여기 M자가 있어 여기는 튀어나오고 이거보다 밀수는 없어 앞에 가거야 빨리 이거 밀어줘 냅둬 밀지마 아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봐 10초만 생각 좀 하자 여기 M자 있잖아 여긴 M자 없고 그지? 맞추려면 한쪽 밀어야 돼요 이게 끝이야? 아 좀 더 해야지 스타일링도 해야 돼 아니 좀 이게 둥글게 좀 잘라줘봐 유아닌 저게 아니네 유아닌 스타일링보다 내가 볼때는 이 머리는 둥근게 아니라 이쪽에 지금 파여있잖아 양쪽이 가운데 튀어나와 있고 자네가 말한 둥근게는 여기가 지금 길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이마가 잘못됐다 이 소리야 지금? 맞아요 그럼 이렇게 파이게 해줘? M자 느낌으로? M자 말고 저 유아인처럼 해달라고 유아인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두상창이라고 왔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내 얼굴이 잘못됐다 이거야 지금? 이 양반이 진짜 많이 심하게 하시네 아니 이 정도면 지금 된거지 뭐가 문젠데 지금 아니 유아인 느낌은 안나잖아 유아인이 안들어있잖아 여기에 파여금형이 파 파 파 봐봐 이제 봐봐 유아인 좀 유아인 들어가게 좀 해봐 아 나 이새끼 진짜 여기부터 아우 진짜 아우 진짜 파여있어 실수하지마 여기 실수하면 안돼 그래 그래 파인걸 좋아하는거 아니야 지금 파여야지 파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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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보이잖아 근데 유아인은 지금 왼쪽 오른쪽 뒤에 안 보이잖아 지금 어디가 무슨 말하는거지 아 저거 저 유아인 머리가 그니까 이쪽만 보이잖아 지금 머리가 근데 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도 나는 여기도 아니 시발 그거 두상 차이지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내가 사이해줘 너 시발 내 두상 차이지 잘못했다 이거야 왜 아 솔직히 손질 약간 이렇게 해야지 눌러주면서 여기를 인정? 손질해주고 봐요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손질해주고 봐요 오케이 오케이 두상 차이지 이걸 어떻게 내가 해줘 이거를 일단 이거 어떻게 더 파이게 해줘 지금 살짝살짝 더? 알겠어 두상도 성형이 있습니까? 더 파이게 해줘 있죠 아 이정도면 됐어 그래 지금 오케이 됐어 됐어 내가 왜 이렇게 된거야 더이상 하면 너무 그거야 그냥 하고 일단 스타일링 줘봐 오케이 저거 더 예쁘게 해줄게 내가 지금 자 앞에갔어요 자 이제 유아인 만들어줘 진지하게 오케이 오오 오케이 이 왁스 놔줘 어? 닥쳐 더줘 놔줘 이거 얼마한다고 놔줘 쒀봐 나 쓰고 다니게 좋아보이네 오케이 내일 금강연합만 오지게 팽이갈깐다 기드해라 아 내가 봐봐 어 좋아 어 그렇지 이거지 어 유아인이다 가만히 있어봐요 진짜 유이일 유이일이겠지 유이일 아이 닥쳐 지금 앞에 앞에 왔습니다 예민하니까 유이일이라니 어 그래 이거지 아 가만히 있어봐요 오 그래 귀엽다 이제 아 귀여운게 아니라 멋있는거지 이거는 어 멋있다 스프레이 오늘 방송할거지 응 아니 폴메채 줘요 천원 스프레이 줘야돼 이새끼고 두피안줘서 아이씨 아이씨 천년줘봐 천년 천년줘 아 나 이 악만들이 진짜 얼마한다고 빠빡뿌려줘 빠빠 이거 두피 닫아도 괜찮은거야 어 아 따가워 근데 왜이렇게 따가워 딱 따갑기 때문에 아니 혼내면 안되지 아니 그려봐 아이씨 존나 따가워 지금 앞에와봐 앞에 약을 발랐다가 당연히 스프레이 푸는게 딱 따갑지 아 움직이니까 자꾸 무너지잖아 아니 왁스를 얼마나 바른거야 나 지금 오른쪽으로 왜주로 나 굳어가지고 나 지금 뻣뻣해 당연하죠 뻣뻣하게 발라야죠 저렇게 한거 사진찍고 그냥 바로 머리 까놓은거야 유아인씨는 응? 지금 유아인이나 내가 나아 쪼꼬러 응 인정은 좋다 내가 앞에 봐봐 머리 잘하는데? 진짜 아 좀 따가워 참아 아 너무 따가워 야 아이씨 얼굴에 들어왔잖아 아 이거 저는 괜찮아 천연스프레이다 사탕수수로 만든 천연스프레이예요 좋아좋아 오케이 아 눈썹에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눈썹이 없어서 참 아쉽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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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머리하니까 좋아요? 어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바보 머리라고 바보 머리에 이거를 이거 튀어나온거 있지? 이건 뼈다 머리가 아니라 뼈다 뼈다 아 이쁘다고 이쁘다 벌써 철순이가 생겼네 정말 이쁘긴 해 와 또 썸네일 들어보고 오 내 이상형이 있네 오 유소영님께서 이거 철순이다 이거 철순이다 아 여캠이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죠? 철순이인 줄 알았는데 아 손 닦고 올게 일단 아 유소영님 감사합니다 아 유소영님 감사합니다 아 손닦고 올게 아 아 손닦고 올게 맷돌 손잡이 알아요? 맷돌 손잡이 아 아 맷돌 손잡이 맷돌 손잡이 그걸 보고 아 어 이라 그래요 하 머리는 내가 다 해주고 어이가 없네 내 심정이 그래 지금 닥쳐 아 솔직히 어때 머리 지금 아 머리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귀여워 근데 맨날 왁스 바르고 이지라 해야 됩니까? 네 맨날 이렇게 해야돼요 파마가 원래 그래요 녹음머리다 이렇게 하는게 어디야 지금 아니 뭐 삿갓을 지어놨어 씨발 이거 맞아요? 응 그리고 지금 머리가 손질되어 있는게 보이죠 원래는 지금 유아인씨는 검은색깔이 이제 어 검은색을 검색하면 이렇게 손질된게 하나도 안보여 아 그래요? 네 자네는 컬러가 지금 빠졌잖아 녹았던게 에? 아 괜찮네 와 박수 오늘 금강연아님께 제대로 유아인 만들어줬어 와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박수 여자도 없이 가능합니까? 저 여자 머리 못해요 근데 염색은 해 아 뭐야 이새끼 아 남자 전문 남자만 해? 남자 전문이에요 근데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예뻐? 아 예쁘냐고 단독 진입적으로 물어볼게 예뻐? 에라 이 시바 아니 왼실머리여주면 괜찮을거 같에 네 아 어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라는데 브라가 해라 진짜 진지하게 걔는 뭐 펌이나 이런거 하겠지 예쁘게 그런데 며칠atz나 나한테 그러는데 염색이야긴 하셨는데 어 아니 염색하면 좀 그러니까 무슨 말의 뭐가좀 그래요 내일은 내가 볼 때 웨즈엘 님은 로즈컷 쳐야 돼. 컬러가. 내일은 우리 연하방송으로 가자. 내일 딱 우리가 찾아갈게. 아니 손님 존나 많아도 웨즈엘 가면 바로 사장님이 직접 해주십니까? 밤에 오세요. 차 비워놓고 있을게. 존나 깔끔하게 해놓고. 그 정도는 돼야지. 대통령 와이프인데. 그게 아니라 밤 되면 문 닫으니까 그때 비워놓는다고 그랬지. 이 새끼야. 말은 바로 해. 맞아요. 아니 점심이나 4시 4시 갈 테니까. 아니 나 자네때문에 예약이 많아져서 꽉 차있어요. 오전하고. 아이 차 비워 이 새끼야. 안 되는 거 어떡해. 내가 해도 손님이 왕인데 나보다는. 직원은 내가 내보낼 수 있어. 손님이 왕인데 나한테는 왜 그래. 밤에 와. 밤에. 레드카페 깔아놓고 있을 테니까. 음식이랑 짠게 시켜놓고. 레드카페 안 깔아놓으면 어떡할래. 깔아놓을게 약속. 오케이 몇 시까지 갈까. 딱 말해 지금. 9시. 오케이 왕대를 배운다 그러니까. 내 인천 구유다 7번째로 리무진한데 보내줘. 그건 에바고. 뭐. 그리고 내일 이러고 고대로 와요. 오케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약간 나랑 지혜랑 커플 느낌으로 머리. 약간 커플 느낌. 내가 지금 유아인 이니깐. 유희열이라고. 아 나 유희란 무슨 씨. 실수하나. 뭐야 그 외질님 머리 어디까지 내려오세요. 머리 한 이까지 내려와. 아. 머리 좀 길어. 그러면 여기까지야. 남자가 여기라 하면은 여자는 여기야.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서 왜 내 가슴 만져. 터치하고 싶으니까. 응 좋았어. 일단은 그러면은. 9시까지 오세요. 오케이 나 지혜 데리고 갈게. 9시까지. 근데 지혜님 하고 싶다 하신 거예요? 에? 아니. 이거 어찌 같은데 약간. 아 근데 데려가면 돼. 어차피 공짜 아니야? 아 설마 뭐 연쇄비 받어? 머리비 받어? 아 딱 말해 지금 딱 말해. 안 받아. 당연하지. 못 터졌어요. 어 뭐야.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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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 감사합니다. 내일 그럼 9시까지 간다. 아 내일은 연쇄비 낸다 그래. 어? 약속해. 시청자분들 앞에서 약속해. 내일 연쇄비 낸다. 약속하라고. 내일 연쇄비 낸다. 걸어. 아 나 이런 거 안 걸어. 엄마 안 걸어. 빨리 걸어. 엄마 안 걸어. 엄마를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하란 말이야. 아이씨. 털고 이러면 걸고 약속을 해. 짠. 이거 걸고. 확실하게. 오케이. 오케이 걸어. 제대로 걸었어. 오케이. 인정? 이거 제대로 걸었어. 진짜 에바. 진짜 에바 쳤다만큼. 제대로 걸었어. 인정? 이거 제대로 걸었어. 이거 진짜 온 거야 얘들아. 인정? 어? 진정해. 어 씨발 영종이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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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발. 아 진짜? 오 씨발. 독가스를 부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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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9시까지 갑니다. 대결 시켜놓으세요. 아. 그리고. 중국집도 시켜놔. 인정? 지혜님 좋아해요? 중국집 좋아해. 네. 여러분들. 아. 대단합니다. 예? 나 챙겨 빨리. 아이 씨발. 실수하네. 인상. 그래도 학수 한번 하려고 그랬다마고. 고마워가지고. 옷 다 입고 마지막에. 아이 씨. 빨리 돈 줘요 빨리. 아까 30만원 준다 했잖아 나한테. 그래 돈 줘야지. 씨발. 저번에 5천원 받았잖아. 외상하자 외상. 아는 사이끼리. 내가 끝나고 보내줄게. 아 안가. 아. 나 진짜 섭섭하게 만드네. 30만원 빨리. 나처럼 씨. 신용 좋은 사람이 어딨어. 막마로 나 소수길이야. 어? 30만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계좌이체 빨리. 아이 빨리 나가. 나 외상한다. 외상합니다. 자. 나가. 나가. 경찰 부르잖 나가. 내가 굴러야 되는 거야. 예? 서비스를 받았으면은. 돈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지. 자 좋다. 시바. 고객사원에서. 너는 100원짜리 비용사야. 자. 100원 받아. 이제. 어. 뭐야 이거. 자. 400원 더 있다. 오케이. 인정. 500원. 여러분 시바. 어. 500원 받고. 줘봐. 나먹어 줘봐. 200원 줘봐. 어. 이 사람이야. 가자. 200원을 넘치고 있네. 야 이거 먹어서 먹어야지. 인성이 진짜. 그거 내꺼야. 그거 먹지마. 몇 개 챙겨. 나 오늘 식수야 이거. 그거 나 식수라고. 이거 없으면 나 죽어. 몇 개 챙겨. 아. 존나 좋아. 가자 빨리 챙겨. 방송해 빨리. 아. 사업해 진짜. 내일 9시. 대기 타라. 내일 레드카페. 아. 나 실수하네. 쓰레기통이라 뭐야. 가자 빨리. 빨리 챙겨. 대라이. 가자 가. 사고 나라. 방송 망해라. 어. 사고 나라. 계속 타라. 계속 타라. 얼음 밟아서 미끄러져가지고 개 처발렸어. 기억 잃어라. 응. 내일 망해라.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떠나세요. 저주스러운 곳에서. 어우 씨. 말뚝나봐. 내일 어벤져스 장난저나. 백통홍. 응. 아 이거. 아 이거. 팍 씨 봐. 어벤져스 부도나버려라. 에라이 씨. 군대 빨리 가버려라. 에라이 씨. 군대 빨리 합격해라. 여러분. 대안의 아들이에요. 나라를 지켜야지. 수호해야지. 짬찌가 뭔지 알아야지. 에라이. 구월동에. 씨바. 손나기 내려버려가지고. 물에 잠겨놔. 어. 어. 버려버려야지. 마중은 안나갑니다. 우리 사이끼리. 가세요. 응. 가세요. 응. 행군 갔다와. 열심히. 응. 나 상근. 뭐야. 응. 나 상근. 아. 아. 됐어. 야. 이거 선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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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었죠? 그. 스티팩. 어. 스티팩 좋아. 오케이. 이거 얼마짜리에요? 몰라. 뭐 자꾸 왜 돈을 자꾸 챙기려고 해. 여러분들. 바이오메드 프로페셔널 스케플 버블티 모이스처라이저. 이거 얼마. 뭐야. 어. 어. 빨리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이럴는 없다. 아. 빨리 꺼지라고. 꺼지라고. 빨리 꺼져. 돈 줘. 에? 돈. 돈. 시청자들의 약속한다. 나. 낭말로 신용은행이야. 알지. 어. 나. 왜 상한다. 내일 준다. 가. 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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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한다고. 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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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주머니에. 채무자의 예주는. 15만원을 넣고. 30만원. 아. 나 이 양반이. 연예인디시 해줘. 25만원. 25만원. 가격. 내일 지불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어벤져스로 가겠습니다. 늦으면 1분 해도. 예? 시청자분들 늦는거 존나 싫어해. 만약에. 만약에. 어. 1분이라도 늦는다. 아니. 1초라도 늦으면. 1초라도 늦는다. 그러면. 저. 방송 좋겠습니다. 내가 시청자를 대변해서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하세요. 야. 제발. 방송 좀 늦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너무 힘들어해. 맨날 기다리고 있잖아. 대통령한테. 야. 민정. 나도 기다려. 빨리 꺼져. 임마. 어디갔지. 내 두 시계. 가세요. 한마디만 할게. 그만 말해. 여러분. 찌끄네기 머리 예쁘게 잘 했는데. 그. 아까 별풍선 주신 분들도 그렇고. 철팡님들. 비글즈 멤버들. 팬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 나한테도 인사해야지. 90도 대가리 박아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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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마니. 가자. 주아주세. 청소 좀 해라. 제발. 몇번 얘기하니 내가. 연락씨. 마중은 안나갑니다. 우리 사이에. 예? 마중은 안나갑니다. 오우. 시. 자. 마중은 안나갑니다. 자. 마중은 안나갑게요. 지금 뭐하세요. 자. 가세요. 하지마라. 잠깐만요. 왜요. 아 목소리에요. 빨리 꺼져.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래그래그래. 어. 내일 뵐게요. 그래. 형 그리고 개못생겼어요. 니얼굴. 어디갔어 금강년아. 금강년아 뭐해. 다 챙겨와. 아. 철분님. 예? 진작에 시계가 사라졌어. 아. 내 가방에 있어. 확실해? 나. 나. 이 세계를 도둑범으로 보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임마.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그래그래. 그렇지.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 부탁부탁부탁. 추천과. 즐겨. 찾기. 부탁. 부탁부탁부탁부탁.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 부탁부탁부. 부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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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